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트레이너이자 피트니스 선수고 또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던 황철순 씨죠. 황소심 선고가 어제 예정돼 있었는데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소심 선고였어요. 1심은 이미 징역 1년 연휴 선고가 됐고 부속이 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철순 씨가 이 황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9월 27일에 공탁금을 3천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즉, 피해자와 나는 합의 의사가 있고 제발 이것을 좀 받아달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선고 전달인 15일에 이러한 공탁금을 나는 받을 의사가 없다라고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표한 것입니다. 사실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이전에는 판결문을 그전에 미리 다 적어놓거든요. 작성을 해 놓는데 이러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이 사람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의 의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이 그러한 것들을 사실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기일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로 연기가 됐고 재판부도 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라도 혹시나 피해자가 이런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가 재판 전에 이런 논의가 가능했을 것인데 전날에 거절 의사를 밝혀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일 연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철수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이유가 바로 연인을 정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 때렸고요. 그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고 그리고 차량까지 이제 조수석에 끌고 가서 다시 추가 폭행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체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 싸우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 던져서 파손시키고 차량도 주먹으로 때려서 찌그러지게 하는 등의 파손까지 이제 혐의가 더해져서 실제로 재판을 받았던 것이고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철수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쨌든 양형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합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공탁금을 제출을 하면서 합의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해야, 공탁금을 걸어야 합의를 시도하는 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해자의 사실은 계좌번호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알면 직접 가서 합의금을 전달하면 되지만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고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회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형식으로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합의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은 사실 피해자의 입장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는 이거 안 받겠다, 나는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합의부는 그러한, 그런 재판부는 그러한 합의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피해자 측은 그런데 선고일 하루 전날에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좀 미리 밝히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도 좀 고민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는 기습 공탁 같이 사실상 공탁금을 걸어두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내가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판부는 그것을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이걸 받을 생각을 없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안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제 아, 이거 내가 명시적으로 입장을 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공탁금을 걸어서 정말 거액의 공탁금을 걸고 형량을 낮추는 그런 수법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가 사실상 피해자에게 거절 의사가 있는지 수령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재판부도 일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걸 바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황급하게 이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항소심 재판 다음 달 13일 예정돼 있다는데 참 결과가 좀 궁금해지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